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프로듀서님들이 힘들고 지치될 때 옆에서 편하게 기를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남자가 되고픈 부산에서 온 윤현조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 제가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 프로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랩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 윤현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X101. 안녕하세요. 배우 광지원입니다. 고스트의 연습생 이상호 윤현조 군에게 투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조윤입니다. 고스트의 연습생 이상호 윤현조 군에게 투표해주세요. 고스트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프로듀스 X101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스트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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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